시간이 부족하다고? 그런데 왜 빨리 읽어? 그러니까 몇 번씩 지문으로 돌아가지 호기심을 가지고 지문을 읽어 네 머리에 스위치를 켜 한 단어, 한 문장, 한 문단 눌러가면서 읽어 그렇게 난림으로 읽지 마 시계 보지 마 반응해 신문에 제발 좀 반응하라고 지문을 읽는 건 말이야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야 최대한 집중해 납득이 되니? 납득이 돼?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고 이제부터 나라는 거지 수능 국어가 뭔지 알 수 있을 거야 아 이런 게 진짜 국어구나 그래 그게 국어야 아 참 배부를 해야 되나?